종로구 시의원 후보군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야 양당이 종로구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격심사 이후 공천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시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모두 2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제1선거구는 가회동, 교남동, 무학동, 부암동, 사직동, 삼청동, 청은효자동, 평창동이고 제2선거구는 종로 1, 2, 3, 4가동, 이화동, 해와동, 종로 5, 6가동, 창신 1, 2, 3동, 숭인 1, 2동 지역입니다.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제1선거구에서는 현역 시의원인 남재경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남재경 후보는 제9대 서울시 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병국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고병국 후보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현재는 정세균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동희 예비후보가 당내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임종국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 이시훈 씨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종로구 제2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공천 후보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달 30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후 내달 2일과 3일에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